새벽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어겨 주시옵시고 국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은혜 쌓아 두신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까닭모를 신비한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있는 살아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찾아 고백하고 기록하며 결단할 수 있는 혹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짧은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옵소서 사나는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성경 6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진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어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병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아느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 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 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느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욕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욕은 이제 친구들 변론과 또 위로와 충고의 말을 듣고 또 욕이 계속해서 대답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욕의 친구들은 이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의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또 복을 받으며 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 행위화복의 그런 논리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그런 경우가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모두 똑같이 죽게 되어지면 땅 속에 묻혀지게 되고 그들이 구더기에 이렇게 파묻혀 이제 그 인생이 끝나는 똑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요 3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있고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점도 다 안다 너희가 나를 다 알고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이 상황들을 다 아는 지혜로운 자 같이 그렇게 위로자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런 속셈 내가 다 알고 너희들의 생각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모순된 지금 요베 친구들의 말처럼 딱 교과서 쪽으로 아주 정확하게 어이는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런 어떤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지금 요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진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요베 지금 이 말들과 단어들 우리가 한글이지만 굉장히 읽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딱 읽으면 이렇게 딱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그러니까 읽고 이렇게 쉽게 다 이해되어지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읽어도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욕기를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려운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소위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기를 읽을 때는 이렇게 한글 번역 이것도 시 꽤 되어진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은 한자 번역이 많고 그래가지고 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또 조금 쉽게 번역이 됐는데 욕기를 읽으실 때 쉬운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표준 새 번역 혹은 새 번역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의 버전이 있어요 쉬운 버전의 성경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 무슨 얘기였냐면 친구들이 지금 의인은 흥할 것이고 악인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 악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셨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내가 봤더니 너희들 말처럼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지금 반문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더다 이건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의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이나 또 표준 새 번역을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게 실제로 진짜로 얼마나 일어났는지 별로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도를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흥하고 죄인이 악인이 심판받는 이런 일들 그렇다면 그런 횟수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그 악인들에게 직접 심판하시고 멸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당사자들에게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에게 심판이 오게 되면 그게 무슨 진리냐 그건 맞지 않는 악인들이 그 당대에 자기 때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지 그게 자손들에게 가서 자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도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봐야지 그 당대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끝나야지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이게 공이고 정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막 흥황해요 악인들이 전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나 어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필요없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흥황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 보태준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불필요한 존재로까지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게 악인이 흥황하고 악인이 잘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흥하게 되는 이런 걸 내가 몇 번이나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들이 정말 살 때까지 다 살고 그렇게 죽고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러나 그 집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22절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보세요 이제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 마치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에 제외된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반대로 이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력이면 그 권세면 뭐래요 하늘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떨어뜨리는 권세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한 권세의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 어떤 권세로도 다스릴 수 없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권세자들 낮추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지혜를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 여기서 둘이라고 그랬죠 그랬지만 어떤 사람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냥 기운이 차요 죽도록 평안해요 행복해요 좋은 일만 있어요 부여해요 골수가 윤택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고통이 뭐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렇게 죽기 때문에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게 자기 보니까 그래서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매 한 가지로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운이 다 하여 죽을 때까지 천수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한이고 고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 한 순간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도 죽어놓으면 이 둘이 똑같이 함께 마찬가지로 매 한 가지로 죽고 나면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이 인생의 끝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번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 속에서 행복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고 죽었다 이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는지 의인이었는데도 그렇게 행복 없이 살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왔는지 왜 행복하게 살았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이 사실 그랬잖아요 욕은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없었는데 까닭없이 이유없이 신비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절이하고 모순된 그런 현실 속에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유함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요부의 말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왜 고난 받는지 그 사람이 왜 행복한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부는 이렇게 말하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똑같이 죽으면 똑같이 흙 속에 묻히고 구덕이가 그 위에 덮이는 죽음이면 똑같지 않냐 그렇죠 부자도 죽으면 가른자도 죽으면 그런데 성경은요 죽으면 똑같지요 죽으면 똑같지요 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어서 똑같았습니까 죽으면 똑같죠 흙 속에 들어가고 관 속에 들어가고 썩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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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들의 양식이 되고 땅의 흙이 되고 죽으면 똑같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똑같지 않습니다 의인의 죽음은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시작 그가 의인이면서 고난을 받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고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살았지만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 속에 영생을 사는 은혜를 그런데 아기는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죽으면 뭐 한 줌에 흙이 되고 또 화장을 하면 제가 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판단과 심판 속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왜 한 가지로 둘이 죽으면 똑같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나 악인들 악인들이었지만 이상해 흥황하고 부하고 모든 재물을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세를 누렸던 그 사람 죽으면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김윤상 선교사님 우리 정말 24일간의 그 무의식 속에 천국과 어떤 지옥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실제로 경험을 그냥 막연한 투상적인 그러면 천국이 있나보다 지옥이 있나보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참 뭐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의인의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생명의 영광 상급의 멸류가 성교사님이 고백하잖아요 그 앞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공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속에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분별하신다 내가 드렸던 예배 중심 내가 봉사하고 성겼던 그 모든 것의 중심 외모적으로 보면 맨날 24시간 교회에 있는 것 같고 24시간 기도하는 것 같고 24시간 예배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욕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욕을 만나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욕성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욕이 받는 고난도 우리가 함부로 그냥 뭐 옛날 얘기하듯 그냥 욕의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일상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냥 위로한답시고 욕의 이야기를 꺼내서 욕도 욕도 그런데 이 고난 이걸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나의 판결자가 되어주시고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고속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욕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37장 38장에 가서 폭풍 속에서 욕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은 수많은 욕의 친구들도 여기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 세상에 당시 그 세상에 어떤 지혜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최고 가치의 어떤 지혜의 판단 어떤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항상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 욕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의 모형이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불법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치시고 그 모욕과 멸시와 찬대를 다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거기 있던 백부장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 입속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욕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욕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크고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권한들 어제 우리 신용백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왕같은 제사장 택가신족수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너희가 은내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채 못하게 하려 아미니 한쪽으로만 성경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택가신족속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들려주는 복음이 있고 보여주는 복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확증 편향에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애하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전거를 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딱 우애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미죠 거기 뭐 지체가 있든지 공사 중이든지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우애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든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 일하심들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나의 유일한 대답은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했어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어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한 그 주권적 다스림과 통치 역사하심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욕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나 성경이 그리 아니라 기림을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 참된 하나님의 섭리 주권 역사가 있음을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욕을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 열어주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추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인생의 결정권자이시며 인생의 주관자 섭리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선을 행했는지 그가 악을 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굴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하신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자